오늘 권성동 의원께서 김기현 변호사의 녹취와 관련돼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다 아시고 계시죠? 오늘 말씀이십니까? 네 오늘 했습니다. 언론 보도자로 신문 기사까지 나왔는데 내용 모르세요? 뭐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4년 3월 4일 김기현 변호사가 우리 이정호 씨와 공천 문제를 상의하는 녹취 파일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성근이 안 만났었냐 그 말이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합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자신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전달하면서 공천 관련 부분은 인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셨어요. 제가 언론이나 이런 데 제공을 할 때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제보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렇게 부탁한 건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